지폐를 통째로 넣을 수 있는 저금통? 라떼는 돼지 저금통 쓰고 최첨단이 동전 가져가는 고양이 저금통이었는데 요새는 모든 동물과 산타 할아버지마저 동전을 가져가더라? 금고도 디지털이 트렌드인지 ATM 모양이나 회장님 집에서 쓸 것 같은 금고 모양이라던지 다양하더라고 눈에 띄는 게 싫으면 책 모양 금고도 있던데 진짜 티 안 나지? 나 어릴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신기해서 저금 열심히 했을지도?